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수만 번의 번개가 쳐 12명이 숨졌습니다.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6개 지역에서 지난 2일 2시간 동안 6만 1천 번가량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. 이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소 8마리도 죽었습니다. 인도 기상청은 이런 번개 현상이 끝이 아니며 비슷한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